자, 이곳은 국경동물원인데요. 이곳은 두 장의 판다 길인데요. 판다가 있는 곳 중에 가장 추운 곳인데 여기 지금 잠이 들었는데 잘 접히네요. 자, 판다들한테 들어가 보겠습니다. 판다들이 지금 우유 마시고 싶습니다. 너무 좋아합니다. 왜 먹지? 한 주 5호 기념으로 지금 민신이 한국으로 하게 됐는데요. 민신아, 한국에서 보자. 네, 지금 판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. 판다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? 우와! 슈퍼스 슈퍼스